채널 경기 방송 백가님 아나운서입니다. 네, 민영훈입니다. 신곡 퐁당퐁당으로 돌아온 가야금 가수 유나은양입니다. 퐁당퐁당 퐁당 퐁당퐁당 퐁당 당신 좋아 안 한다고 다 당신 사랑 안 한다고 꼼꼼 숨겼던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인데 당신 좋아 너무 좋아 아닌가요 너무 좋아 당신 당신에게 봄날 빠졌나 봐 오늘 가만히 있는다고 내일이 가면 괜찮다고 다짐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퐁당퐁당퐁당 당신에겐 퐁당퐁당퐁당 빠졌나 봐 오늘도 당신에게 퐁당 빠졌나 봐 퐁당퐁당 퐁당퐁당 퐁당 좋아 아는다고 당신 사람 아는다고 꼭꼭 숨겼던 내 마음인다 내 마음인데 당신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아니 너무 좋아 당신 당신에게 봄날 빠졌나봐 오늘이 가면 있는다고 내일이 가면 괜찮다고 다 지불해도 안 되니 넌 어떡해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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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에게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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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나봐 오늘도 당신에게 퐁당 빠졌나봐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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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에게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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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나봐 오늘도 당신에게 퐁당 빠졌나봐 오늘도 당신에게 퐁당 빠졌나봐 사랑 나 지금의 젊어서 몸갖다고 전해라 70세의 저세상에서 나는 이녁거네 나의 일이 아직 남아 못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세상에서 나는 이녁거네 나 지금의 젊어서 몸갖다고 전해라 90세의 저세상에서 나는 이녁거네 나 알아서 갈 때 진정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세상에서 나는 이녁거네 나 알아서 갈 때 진정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세상에서 나는 이녁거네 저세상에서 나는 이녁거네 나의 연고 아리랑 고개는 떠나간다 나 아, 이녁거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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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녁거네 또 내리려고 내게 자동식 인사에서 못 간다고 자네라 90세의 저세상에서 또 내리려고 내게 바닷속 갈 때 또 없냐고 자네라 100세의 저세상에서 또 내리려고 내게 맨날 왕색 갈라 찾고 있다 자네라 150세의 저세상에서 또 내리려고 내게 mat을 잇빛이 피큰 publish점 왔다고 자네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감사합니다